트륨 아 으 올라가고 내리다는데 우리로 근데 오늘 눈이 없다 그 자 다행이다. 아 뒤로 가면 또 활란한 거구나 기차가 정말 많이 세로마터 여행 앉아있어 여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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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서 사서 갔대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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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협봉하자 원래 1차는 그래요 앉아있다가 자네 오면 기준으로 기준으로 원래 1차는 그련대요 너 여기 앉아 빨리 그냥 거기 앉으세요 여기 아니야 저기 우리 자른데 앉아 그냥 나 여기서 구경 동재네rif소 rightly 동재네긍자추ук 이샤 동재산 Psalm 동재산 야구의 부처에 vor 아 아니니 사람을 덜 펴고 어 사랑아 찹니다 아 이거 말하네 하다 하다 시절 으 5분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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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조금 전에 우리 집사에 왔는데 구원 본다리를 나왔며 밖에 던져놓고 인천에서 걸어가고 했습니다 lijk 공포 양원역 교 cal 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체르마트로 가고 있습니다, 체르마트로. 기차에 한번 내려와서 또 이게, 내려왔다가 또 타고 그래야 되겠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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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제공자 트레킹코스 꼭 추천드리겠습니다. 특히 상덕수가 가득한 봄과 반풍이 가득한 가을에 오시면 진짜 트레킹의 성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승리 더위 안해 가진 도와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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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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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